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내린 광안리 앞바다.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빛의 향연은 잔잔한 바다 위에 반영되며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사진 속에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부산이 야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광안리대교랑 유명하다고 해서 이뻐서 오게 됐습니다. 확실히 야경 명소답게 야경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광안대교를 밝힌 이 조명. 부산 소재의 한 소규모 기업이 설치했습니다. 조명 개발부터 디자인, 조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까지 3년을 매달린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다 위 현수교인 만큼 전문업체의 안전성 시험을 거쳐 바람의 강한 조명을 만들었고 관련 특허만 18개를 취득했습니다. 광안대교 맞춤형 조명을 개발한 겁니다. 아름답게 조명이 연출될 때 그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안하니만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북대학교 풍동실험센터에서 우리 이 현수교에 와예 설치가 돼도 추후 역할을 하면서 더 안전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공인인증을 받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부산 김해 경전철 교량, 송전탑 조명 등 고객 맞춤형 개발을 통해 매년 100%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8배 가까이 높은 해상도로 광안대교를 선명하게 밝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황. 이제는 해외 진출입니다.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 최장 현수교로 알려진 찬학할레교가 있는 터키 등에도 부산의 불빛을 밝힐 수 있도록 제안에 맞췄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토론토에 현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LED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 기술력과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외국을 공약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기업을 만드는데 꼭 목표를 두고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의 야경을 책임지는 부산의 조명기업. 이제는 한국 1등을 넘어 세계 1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도둠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